이번 시간에는 환매특약등기와 신탁등기 그리고 구분거물 대지권등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 교재는 160페이지 환매특약등기를 보겠습니다. 환매라는 것은 매매와 반대로 대사올 권리죠. 그래서 환매에 관련돼서는 민법에서 매매를 할 때 매도인이 다시 사올 권리를 유보하고 매매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매매를 한다. 그런데 다시 사올 권리, 다시 환매, 대사온다는 거죠. 환매. 이 환매는 등기를 해야 대학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환매 특약등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반드시 매매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의무자여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신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매는 반대로 매도인, 이 사람이 다시 사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기 권리자, 매수인은 의무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등기는 이렇게 신청서가 두 장, 신청정보가 이렇게 하나, 신청서 한 장, 여기 한 장. 그래서 이것을 별개, 신청정보는 별개라. 별개의 신청서. 신청정보는 두 장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기는 반드시 동시 신청이에요. 동시. 따로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먼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중에 특약등기를 하겠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매매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고,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각화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청 절차의 특칙이 있고요. 그래서 환매권자는 항상 매도인이 되어야지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가 없어요.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려면 먼저 환매 특약등기를 해놓고 나서 환매권을 이전 받는 방법 이외에 처음부터 제3자를 환매권자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등기에서 신청정보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고,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하니까 접수번호 같죠. 동시에 접수번호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신청을 하면 이 신청정보에 반드시 쓰는 필적정보에서 반드시 써야 된 것. 이것은 매매대금, 매매대금과 비용. 대금하고 매매비용. 이것은 신청정보에 반드시 써야 돼요. 이걸 주고 다시 대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임의적정보, 임의적정보는 환매기간. 민법에서 5년 이내의 범인에서 약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서가 써야 되고. 그다음에 환매 특약등기도 공동신청하는 거죠. 공동, 의무자고자 있으니까. 공동신청하는데 문제는 공동이지만 의무자와 관련해서 여기서 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등기필정보, 그 다음 인감증명을 안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매에서는 매매로 갈 땐 매도인이 의무자였으니까 당연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그 다음에 인감증명, 이 두 가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수인, 이 사람은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못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매에 대해서는 의무자이지만 아직 소유권의 등기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감증명의 원칙이 바로 소유권이 등기명이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이 여기 환매에서는 매수인이 이렇게 환매 특약적인 공동신청을 하되 매수인의 등기필정보, 인감, 즉 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인감을 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형식은 항상 부기등기로 해요. 부기등기, 즉 환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부기등기로, 즉 지금 현재 매도인명이 되어 있는데 매수인 합법 이전 등기하면서 환매특약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여기에서 환매특약 부기등기로 이번에 부기등기로 이런 식으로 가지 번호가 붙습니다. 환매특약 등기. 환매권자는 매동이 되고 매매 대금과 비용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걸 지급하고 다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미 특약 등기가 되고 나면 이건 대학력을 취득한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즉 채권이 제3자에까지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대학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특약 등기 함으로써 대학력을 취득했고 그러면 환매권자가 이렇게 환매특약 등기 했을 때 여전히 지금 소유권은 매수인 앞에 돼 있으니까 매수인은 이걸 제3자에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B가 이걸 제3자에 처분하면 이 C라는 사람은 B로부터 이전 받은 게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전 받으면. 그런데 이 C는 이 환매권이 있다는 걸 알고 샀으니까 이 환매권자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항력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만약에 환매 기간 안에 환매권자인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에 다시 찾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때는 기존 등기. 즉 이 제3축자가 나왔을지라도 이걸 말 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전 등기. 그래서 환매권 행사를 해서 자기 앞으로 새롭게 이전해 가면 됩니다. 즉 매도인 앞으로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할 때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하게 되고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전해 가면 이 당의 환매 특약 등기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 쏘게 된다. 그리고 환매권 행사했을 때는 직권 말 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매에 따른 등기와 관련해서 절차 개시 문제에 있어서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 대해 반드시 간적으로 그리고 신청정보 따로따로 별개의 신청서를 써라. 그 다음에 신청서에 쓸 때 반드시 매매 대금과 비금은 반드시 써줘라. 기간은 임의적 정보이기 때문에 약정 5년 이내에 보면 약정할 수 있으니까 기간을 약정한 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공동신청할지라도 환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의무자임으로 등기필정부와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했고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환매 특약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함으로써 대학력을 취득하는 겁니다. 설사 제3자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거 환매권자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하면 만약에 B로부터 C가 취득받았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한테 즉 제3주자 직접 행사합니다. 이 사람은 대학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행사하게 되면 이전 절차에 협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받게 되면 이때 당의 환매 특약 등기 직권 말소합니다. 이렇게 환매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까지 정리해드렸는데 만약 이렇게 환매권 행사하지 않고 환매 기간이 도과됐다든가 특약 등기가 무효라든가 이렇게 해서 환매 특약 등기가 환매권 행사 이외의 사유로 소멸했다면 이 환매 특약 등기 말소는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 환매 특약 등기 관련된 160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하면서 대학력을 취득하고 등기 절차에서 보면 동시에 신청하되 별개의 신청정보 해라. 그다음에 신청인에서 161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매도인이 궐자 즉 매매와 반대로 당사자가 결정되죠.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의무자고 매수인 궐자지만 환매 대사올 궐인 오히려 매도인이 궐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보시면 신청정보대행 중 반드시 써야 될 것이 매매대금과 비용이며 임의적 정부에서는 환매기간을 써라. 환매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를 약장하기 때문에 5년 이내의 범위로 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에 가보면 신청부정부에서 의무자의 등기필정부와 인감증명은 공동신청이지만 내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얘기했죠. 환매권 이전 등이 만약에 환매권을 제3장한테 넘길 수 있습니다. 이전할 수 있는데 환매권 이전 등기는 환매 특약 등기가 부기등기임으로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즉 우리가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라는 것은 이렇게 부기번호가 붙었을 때 이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이렇게 하나 다시 더 붙인다는 것 이것도 부기등기 일종입니다.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그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말소는 162페이지 양가로 4번에 나와 있듯이 환매권을 행사를 했을 때 환매권자 이때는 환매권자명으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지 제3취득자나 등기를 말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 당의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왕이 직권 말소한다는 것이며 그다음에 환매권 행사 이외의 사유로 환매 특약 등기 말소하는 경우라는 것은 조인속식 환매권의 기간이 도가 지나갔거나 합의 등으로 소멸했을 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으로 말소만 됩니다. 이 정도 내용만 알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탁 등기에 대해서 신탁 등기는 이것도 신탁법에 의해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는 수탁자가 전부 다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 등기법 23조 제7항에 의해서 개정이 됐죠. 그리고 재신탁할 때 다시 수탁자가 다시 신탁하는 재신탁의 경우도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와 관련된 것은 환매와 차이점은 뭐냐 소유권 이전 등 이런 등기와 동시에 하는 건 똑같지만 동일한 즉 일괄 신청한다는 한 장의 신청 정보로 낸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시 신청 일괄 신청 그리고 신탁 등기 수탁자 단독 해야 되는데 수탁자 일을 하지 아니할 때는 수익자나 위탁자 수위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유해서 신탁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 할 때는 매 부동산마다 신탁 원부를 만들어야 되고 이때 신탁 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에서는 특히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여러 명일 때 즉 수인이 수탁자 간의 관계는 합유 관계다. 이걸 꼭 기억해. 합유. 합유 관계다. 이걸 기억하시고 공유가 아닙니다. 합유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 말수도 신탁 등기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일괄 신청 같습니다. 동시에 일괄해서 수탁자가 단독로 한다. 이 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 관련된 것은 그 양식을 우리 기본 교재 164페이지에 보시면 환매와 다른 것은 자, 거긴 부등기 아니라 주등기로 소유권 이전이니까 주등기로 했죠. 소유권 이전 및 신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전 넘어간 걸 보시면 수탁자 이름이 쓰여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상란의 중간에 가로 행선이 그어있고 신탁 등기 그리고 신탁 원부 제 몇 도 이렇게 써있죠. 이 신탁 원부는 등기 일부이기 때문에 신탁 원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등기 출석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터넷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탁 등기 기록 예를 봤을 때 신탁 등기인 소유권 이전 및 신탁이 같은 권리자 및 기타 상란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달리 우리 방금 전해봤던 환매 특약 등기 양식을 보시면 161페이지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에서 넘어가면서 다시 환매 특약이 됐죠. 부기등기로 돼서 별도의 번호 즉 순위 번호가 따로 붙어있죠. 그런데 신탁 등기는 같은 칸 안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 안에서 수탁자와 관련된 내용을 쓰고 거기에 행선을 긋고 신탁 등기 그리고 신탁원부 재메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참고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 관련된 것은 일단 항상 나올 때 많이 언급되는 게 신탁 등기는 가볍게 알아두면 됩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그리고 동시에 일괄 즉 일괄 한 장의 신청 정보를 한다는 일괄 신청 이 편을 써야 돼요. 그리고 순위 번호는 똑같아요. 같은 순위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 신탁원부 신탁원부는 매 부동산마다 하나씩 매 부동산마다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신탁원부는 매 부동산마다 그리고 이것은 등기기록의 일부 등기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인의 여러 명의 순탁자 수인의 순탁자 간에 순탁자 두 명 이상일 때 이것은 합의관계다. 합의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공유가 아니라 합의관계 신탁 등기 등기 형식은 항상 이 주등기를 찾아요. 즉 부기등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안 쓰고 주등기로 합니다. 신탁 등기는 그래서 이렇게 또 신탁 등기 말 써도 단독으로 동시에 일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표현들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일괄 신청하고 수탁자 단독 신청한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신탁 등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보 신탁이냐 이런 신탁 등기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탁 등기 형식 관련해서 몇 가지 단독 신청 등기 절차에서 어떻게 되는가 신탁 원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말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정도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탁 등기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건물에 대한 대직권 등기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건물 구분건물 대직권 등기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원리를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구분건물 대직권 등기 원리를 이해하면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 무슨 말인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부터 특징이 많이 나오죠. 자 161위는 구분건물 구분건물이 되려면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돼요. 객관적 요건은 구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구조상 즉 벽이나 이런 걸 분리되어야 되고 이용상 독립성이나 독립된 출입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관적 요건이란 것은 이건 소유자로 구분건물 하려는 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구분건물이 되는 겁니다. 즉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했을 때 구분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객관적 요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분건물을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려는 의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출 지문들을 보시면 구분건물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건물로 등기해야 한다. 이런 건 다 틀린 지문인들이죠. 소유자 마음입니다. 소유자가 구분건물을 하느냐 아니냐는 소유자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분건물 특징이 등기부에서도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썼죠. 1등기 등지. 일동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예외지만 각 구분한 거물마다 표제부가 각각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아요. 즉 처음에 최초로 구분건물 보존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건물이 표시등기를 대위신청한다든가 이런 말들이 대위신청에 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서 오늘 공부하려는 것은 이 대지권등기 문제예요. 이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구분건물 질려면 먼저 땅이 있어야 건물질 거 아닙니까? 이 건물 질 때 이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라고 해요. 대지. 지적에선 지목은 대입니다. 이 대지. 그럼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건물 짓습니다. 이 대지를 사용할 권리는 뭐냐? 첫째 땅을 사면 됩니다. 토지 소유권을 확보면 된다. 그 다음에 타인의 땅에 대해서는 그럼 건물 못 짓느냐? 아니죠. 이렇게 사용할 권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면 지상권자는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으니까 건물 질 수 있죠. 이런 견고한 건축물에서는 최단존수권이 30년입니다. 이렇게 지상권 설정했다든가 토지 전세권을 설정했다든가 또는 토지 임차권 이런 권리가 있는 사람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 건물 짓으면 건물 철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것은 토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 임차권이며 지역권은 토지 간의 상호 조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 사용권을 가진 자 건물 졌다. 그러면 이 건물 졌을 때 이게 만약 일반 건물이라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라 이제 구분한 건물이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분 건물 구분 건물 구분한 건물 1동을 구분했죠.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아파트를 한 동을 생각했다. 보십시오. 각 층에 10개의 구분 건물이 이게 30층짜리 아파트다. 1동. 그러면 이 30층짜리 아파트를 졌다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구분 건물을 만들 때 등기 기록 자체는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동 전체된 표제부를 만들고 각각의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값굴을 다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 건물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대지 사용권과 즉 토지죠. 이 토지와 이 건물 이 건물 전체로 보면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걸 전체 관리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등기와 관련해서는 이 개개의 등기를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 건물에서는 이 각각 토지에 관련된 개인 권리와 건물 권리가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면 법률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하나의 부동산처럼 일체 일체로 취급하겠다. 일체란 것은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처분을 제한한다. 이렇게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기 위해서 건물 구분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이 대지 사용권 이것을 우리가 대지권이다. 이렇게 대지권 그래서 이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대지권이 됩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도 대지권이 될 수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은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것이지. 그래서 구분 건물 아파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건물과 토지는 일체로 취급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공시하냐. 그럼 대지권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라는 이것은 단독 신청으로 어디다 하느냐. 구분 건물 등기라는 겁니다. 즉 토지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건물 등기반으로 들어갔다.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의 표지에 비해 표지에 비해 써준다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를 그래서 표지에 비해 하되 이때 이 표지에 비해 뭘 써냐. 일동 표지에 비해 표지에 비해 두 개 나오죠. 일동 전체에 대한 표지에 비해 있고 구분 건물 즉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 건물 구분한 전유부분 표지에 비해 있어요. 일동 전체의 표지에 비해 여기는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이 토지 이걸 써주는 거예요. 일동 전체의 표지에 비해 일동 건물 내역 이걸 다 써주고 그 밑에 대지권이 목적이 된 토지 표시 이걸 써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대지권의 목적이 된 목적인 토지 표시 주로 대목토라고 해도 됩니다.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가 일동 전체의 표지에 비해 공시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유분 표지에 예를 들어서 101호다. 이 전유분 표지에 가면 여긴 101호가 대지권 종류와 비율 등 이걸 대지권 표시라고 해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 대표 대지권 표시 이것은 전유분 표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대지권 등기가 된 모습이고 표지에 비하니까 다 등기 형식은 주등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이 토지 등기 기록은 따로 열람시킬 필요가 없어요. 건물 등기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관은 토지 등기 대지권 이라는 뜻의 등기 취지 뜻의 등기를 대지권 뜻의 등기를 등기관이 하는데 이건 직권 어디다 하느냐 토지 등기 기록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 등기 형식은 다 주등기입니다. 자 여기서 토지 등기로 해당구라는 것은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등기부 갚고 소유권 대지권일 때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여기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권 토지 등기부 을구에 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지권 등기는 소유자가 단독신청으로 건물 구분한 건물 등기 표지에 비하여 하는데 일동 전체의 표지에 비해는 일동 전체의 건물 내역을 써주고 그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들어가며 전유분의 표지에 비해는 전유분의 건물 표시 즉 건물 내역이죠. 101호라면 101호의 건물 내역이 들어가고 그 바로 밑에 대지권 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형식을 주등기로 하며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토지 등기료를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의 대지권 뜻, 뜻, 취지, 뜻 등기를 해당구, 해당구는 값권을 의무게 한다는 거예요. 등기형식은 다 주등기로. 그래서 이 대지권 뜻, 취지 등기는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에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에. 지자 돌림이죠. 대지권 등기는 건물의, 구분한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인데 이 구분 건물 표제부에는 두 개씩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각각 전유부원 표제가 있으니까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목도 전유부원 표제부에는 대표, 대지권 표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리처분 금지란 이 말은 뭐냐 따로따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일체성, 일체로 움직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뭐냐 이 건물이 기준에 있는 것 그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건물이 바늘과 같은 존재다. 딸려야 하는 실이 있어, 실. 바늘과 실이 일체로 따로 움직이죠, 일체로. 바늘 가면 실이 따라간다. 이게 주체 몸통입니다. 그래서 만약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지권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건물을, 이걸 바늘, 담으로 잡으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이 대지권도 똑같이 미치는 거예요. 같이 일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 일체, 같이 움직인다. 건물과 대지권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이. 이거 구분 건물, 구분한, 구분한 건물 이것과 여기 이제 대지권 항상 이 대지권은 뭐가 되느냐 지분 개념, 지분 왜 지분이냐 자, 이 구분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자기 전유분 면적 비율만큼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분이 토지가 13,500분의 125만큼 지분이 있다. 이게 대지권 비율, 대지권. 이만큼 대지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체로 움직이니까 인체로 움직이니까 대지권이 그러면 만약 구분 건물 소유자 101호 소유자가 A다. 그럼 A는 자기 대지권이 있단 말이에요. 일체로 움직이니까 나는 건물만 자, 이 말 주게 됩니다. 건물만 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안 되고 이전하면 안 된다면 이전 가등기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 건물만 저당권 설정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다. 분리처분하는 거니까 또 일체가 되는 거니까 나는 이 대지권만 따로 토지죠, 토지. 토지라는 권리만 따로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체의 의미를 이해하시기 하나가 되니까 기준이 이 건물과 일체가 돼서 움직이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건물만 따로 이전하거나 건물만을 먹죠.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 대지권만을 먹죠.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권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즉,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 소유권만 따로 이전 못하는 것이고 또 토지 소유권 목적 저당권 설정을 따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그러면 토지 지상권만 따로 이전하지 못하고 토지에 대한 지상권 목적을 저당권 설정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 표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처분 금지 내용에 따라서 여기서 확장이 나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 여기 안 된다는 건물만 가압류. 안 된다는 거예요. 가압류. 건물만 처분 금지 가처분. 할 수 없다. 이건 다 같이 따라다니는 말들입니다. 이전이 안 되니까 이전 가든 기도 따로 못하는 것이죠. 다 같이 움직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건물만이 안 된다는 건물만. 즉, 건물이 이전만 따라가는 거지 이것만 따로 못하겠다. 건물 빼놓고 난 토지, 대지권만 이전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일체로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잘하는데 이제 문제 되는 게 뭐냐면 만약 토지 소유권이 될 권위가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만약 토지 지상권이 될 권위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비소유 토지를 A가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여기에 아파트를 줬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상태에서 비소유 토지의 지상권자가 아파트를 줬다. 그러면 지상권이 대지권이 된 겁니다. 그럼 나는 아파트에서 100일호 건물만 가져가지 이 대지권은 이전하지 않게.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즉 건물 소유권 이전하면 지상권에 대한 대지권 지분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또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면 이 저당권 효력은 이 지상권 지분에도 미치는 것이래요. 그런데 만약 이 브리처분 금지 내용이 그 얘기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 만약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 토지 소유권은 어떠냐. 이건 별개 문제예요. 즉 비가 소유자를 재산 문제 처분하는 것. 즉 토지만 처분해도 괜찮다. 왜? 이때는 지상권이 건물과 일체가 된 이 실이 된 게 뭐냐. 지상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묶어놓은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대지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토지 소유권을 따로 처분 못하는 거예요.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따로 못하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따로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수한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소유권은 일체된 권리가 아니니까 토지 소유권을 다시 이전할 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체성의 문제는 대지권이 성립하고 나서 이렇다는 거지 대지권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권리에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즉 건물 짓기 전에 먼저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다. 그럼 이것은 이미 건물 짓기, 대지권이 성립하기 이전의 어떤 저당권에 기한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체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차 되고 나서 대지권이 성립하고 나서는 같이 하나의 부동산 한 채로 움직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분리처분이 제한된다. 그래서 따로 건물만 이전하거나 또 대지권만 따로 이전하는 거 이게 안 되고 건물만 목적으로 담보 설정 안 되고 대지권을 목적으로 담보 설정 안 된다. 만약에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면 임차권은 따로 이전 못하는 것이고 임차권은 저당권이 대상이 안 되니까 이건 문제되지 않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떤가 보세요.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건 건물만 전세권 되죠. 왜 되냐면 대지권은 지분 개념이라고 해요. 지분. 그러면 만약 100.1호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면 이 전세권은 건물만의 전세권이 되는 겁니다. 일체화된 대지권은 지분이기 때문에 이 지분에는 전세권, 용익물권이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이 아닌 채권 전세가 아닌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부기등기로 등기관이 이 전세권 건물만에 관한 것이다. 라고 써주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건물만 사용하는 건 된다는 것. 분리처분 문제 아니니까 건물만 임차권, 건물만 전세권 되지만 건물만 소유권 이전 안 되고 건물만을 목적으로 담보 설정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이전 가든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건물만 저당권 설정 안 되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것도 건물만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분리처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어디에 설명이 되었냐면 173페이지에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73페이지에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대지 사용권은 대지 소유자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즉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 지상, 전세, 임차권이라는 것. 이런 대지 사용권을 가진 자가 이런 구분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물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더라. 이건 결국 구분 소유자 입장에 보면 다 지분이 되거든요.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전세권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분 개념이 되는 것인데 이 공시하는 방법은 대지권 등기로 써야 되더라. 대지권 등은 어떻게 하는가? 당사자가 단독 신청해서 건물 등기부의 표지에 비해 즉 토지 관련된 내용이지만 건물 등기부의 표지에 비해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표지에 비해 두 개씩 있습니다. 구분 건물에 가면 일동 전체의 표지에 비해는 뭘 쓰느냐. 일동 전체의 건물 표시 즉 내역을 써주고 그 밑에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표시 이때 일련번호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한 날짜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유분, 구분, 건물, 배기로 하면 그 배기로 표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배기로 건물 내역, 건물 표시를 쓰고 그 밑에 대지권 표시 즉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 대지권이다, 지장권, 대지권 이걸 써주고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런 걸 써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지권 등기가 된 모습이며 대지권 등기가 된 모습을 보려면 등기부의 표지에 불을 보면 됩니다. 구분 건물 등기부 표지에 비해 가면 표지에 부가 두 개씩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관은 직권의 토지 등기부 즉 토지 등기부의 해당구 즉 갚구 또는 을구에 대부분 소유권이 되어있으니까 갚구에 들어가 있겠죠. 이 토지는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입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것을 대지권 뜻의 등기, 취지의 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174페이지에 가면 대지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일체성에서 설명했고 분리처분 금지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175페이지에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면 즉 토지 소유권 즉 땅을 취득해서 구분금을 지었다면 이건 불처분 금지니까 건물만 따로 소유권 이전 못하고 토지 소유권만 따로 이전 못하고 토지 소유권 목적 저당구 설정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건물 분리처분이 가능한 권리로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토지 등기비에 토지만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 지적권, 전세권, 임차권 이건 가능하다. 즉 분리처분이 아니죠. 여기서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면 토지 소유권만 따로 이전 못하지만 사용하겠다. 잠시 토지의 지상권 설정, 여기에 전세권 설정, 토지의 임차권 설정에서 이용하는 건 된다는 거예요. 분리처분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다시피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인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즉 건물이 성립하기 이전에 있었던 토지만에 관해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이런 등기. 이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토지 건물만이 소유권의 귀속 분쟁, 즉 분쟁으로 생겨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같은 이런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최근에 출제하고 있죠. 대지권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구분 건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한번 이제 간단한 기출 지문 중에서 한번 확인을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교재는 201페이지 정도에 보면 거기 구분 건물의 10번 문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보면 거기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등기관 설명이 옳은 것 이런 식으로 출제됐단 말입니다. 보시면 1번 이건 조금 이제 전체를 제가 설명한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등기관이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문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 목적인 토지 등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의 뜻을 기록해야 된다. 자 보세요. 대지권이라는 뜻.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 전세, 임차권이므로 여기 지역권은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거 문제 틀렸죠. 그 다음에 토지 등기비의 대지권, 뜻의 등기비의 직권으로 한다. 그런데 촉탈을 말 썼지 절차의 개시 네 가지. 즉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중에 이건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촉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거기 촉탈이라는 표현과 지역권이란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2번처럼 구분건으로서 그 대지권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으로 소유권 등기명에는 일동건으로 속한 다른 구분건으로 소유권 등기명을 대위에서 즉 대위 신청이 허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3번 지문을 보시면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 중 해당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거는 이미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얘기했습니다.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이것은 동일한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하나가 있다겠죠. 부동산 등기법의 접수번호에 의한다. 접수번호에 의한다.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4번과 5번을 설명드리려고 이 문제를 본 겁니다. 4번 보시면 구분건물이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 이렇게 대지권이 등기돼서 성립됐다는 거죠.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기약을 처리했다. 그 설정기약을 원하는 건물만 저당권. 자 대지권이 성립하고 건물만 이전 안 되고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겠지. 불처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고. 5번지는 보세요.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했어요.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전세, 임차권. 이 중에 이걸 택했죠.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땅을 사서 구분건물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 설정기약을 원하는 거에서 그 토지 등기록에 저당권 설정. 보시다시피. 자 토지 소유권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 이전 못하고 토지 소유권 목적 저당권 안 된다겠지. 이거 둘 다 안 되는 거죠. 이게 4번짐은 이게 5번짐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처분 금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하나처럼 움직인다. 일체성이다. 따라서 따로따로 갈 수가 없다. 바늘 따로 실 따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늘 가면 실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처분의 일체성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거물에 대한 대직권 등기까지 해서 구분거물 등기를 끝냈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소유권 이외의 등기. 이것은 민법의 물권법 내용을 전제로 해서 등기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주면 될 것입니다. 자세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년 문제에서 좀 근지당권 관련해서 좀 세밀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적은 있었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기로 하죠.